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 풀은 왜 남아있지? 이거 뭐야 빛콘 깔아놨어 빛콘? 뭐야 이집 부셔버려야겠는걸? 빛콘 위치가 1,2,2,5,8,2,7,4,7? 날라야돼 날라야돼 아! 나 폭주좀 더줘 폭주 너무 없다 TPS 왜이래? 아쑤 늘 바보 얼마나 낸거야 나라지? 간척 다했어? 68퍼? 어? 알았어 간척은 다했고 땅만 까면 되는거야? 조만간 지울 수 있겠구만 밥밥 고소하는 인간 식ombs 고소하고 소금 소금 수치 소금 소금 비콘이 옮겨야겠는데 비콘 비콘 옮겨야겠다 야 일꾼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어 아 섬선이다 이거 아이씨 불금인데 파스에겐 불금이 없어 언제나 주말이기 때문이지 아이씨 뭐야 난 평일이란 그런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왜냐면 9년동안 주말이었거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말 좋은 주말이다 라인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왕벽은 뭐냐 라인이 약간 이거 까야지 까는 거 맞지 까는 거 아니야 601대 사이즈 한참 남았네 폭주 오케이 라인 아니야 심심해서 저렇게 깠어 나머지도 까야지 그러면 비콘 옮겨야겠다 비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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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야겠어 칼라 어디있어 칼라 칼라 핑 칼라 어디갔지 칼라 핑 자갈치 시장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자갈치 시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야 여기 인텐트 효율 5짜리 국깽이 보급 좀 해줘 그냥 국깽이를 까는 사람 있다 효율 5짜리 국깽이 보급 좀 해줘 칼라 핑